아 누가 이거야? 소양 찍었어! 당일 도마토 당일 도마토 안녕! 오늘은 뭐 할 거야?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좀 준비해 올게 한번 먹어보고 가줘봐 잠깐 근데 잘못 가 맞추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써 어? 이거는 써 이거는 저는 써 누구부터 줄 거냐면 전화포도 넣어봐 자 뭐부터 줘볼까? 소리를 들여오고 보자 오이? 냄새 맡아봐 야 아 알겠다 파프리카다 아 냄새 고침이 냄새 응 아 나 알겠다 다시 한번만 자 먹어봐 씨가 있는 거 파프리카다 색깔도 맞춰요 색깔도 맞춰요? 한 입 더? 색깔도 맞춰야 되죠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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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리카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였고 첫 번째 첫 번째 이번에는 사위님부터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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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된 건가? 응 나한테 된 건가? 오이 같아 아 오이나 먹어봐 나 먹어봐 나 먹어봐 나 오이 좋아해서 알아 나 오이 좋아해서 알아 나 오이 좋아해서 알아 응 오이다 오이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죠 오이 향이 난다 오이의 향 오 매시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거를 줘 볼 건데요 네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냄새부터 한 건 네 자 윤석 내색 야 야옹이 다음 냄새도 안 났네 자 다음 서윤이 냄새 아 아무 냄새도 안 나 못 맡았는데 냄새가 없는데 어 꾸꾸멍이 났어 바다 냄새 윤석아 아 아 알겠다 자 다음 서윤이 이거 그냥 소장 아닌가? 아 아 아 어디서 말고 먹어버린다 응 나 뭔데? 미역 자 서윤이 미역 왼손은? 곰치 곰치? 아유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네 자 서윤이 미역 서윤이 미역 뭐야 이거 서윤이 아 서윤이 아 응 아 이거 이거 그냥 찍었어 어 방구 토마토 방구 토마토 방구 토마토 방구 토마토 오늘 맞췄네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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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오늘은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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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피노키오 어 그거 왜그래 내가 거짓말 척나라 거짓말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네 코끼리야 코끼리 그거 먹으면 콕 길어진다 나도 안먹을래 언니같이 생겼다니 노다고 생겼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